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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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 새거나 이런 쪽은 없었습니까? 이게 자꾸 새는데 오래 떼보려고 새로운 옷은 없고 자꾸 물이 새나 봐 제가 밟아버렸는데 놓고 치면 한 30만원 들어가서 못해요 작년에 조금 남은 거지 한 30개 지금 여기서 피는데 곧 떨어지면 지금 걱정해지고 살 돈도 없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기 힘이 들어요 한 주 사는 것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사기가 힘들고 아들 하나 따로 저거 사는데 뇌경색이라 버리를 못해요 딱 아들 하나인데 며느리가 그냥 이것저것 해서 벌어 먹고 살고 난 정부에서 봐주시니까 살고 그러죠 tv 여정 천천히 여정이 여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